김진희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희입니다. 저는 오늘도 돌직구쇼 오픈 스튜디오 앞에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을 추진하고 나서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 한마디 했습니다. 사법방해 수사 방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며칠 뒤면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는데 며칠 앞두고 민주당에서 또 특검법안 추진하겠다라는 것은 이른바 방해하기라는 겁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연 이화영 전 부지사는 1심에서 어떤 재판 결과를 선고받을까요? 예측해보죠.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희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한 달 전 확정된 공문에는 김정숙 여사의 명단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용기에 탔었던 사람들의 구성이 정작 예산을 썼던 문체부 직원들은 조금 청와대 직원들이 대거 같다라는 겁니다. 문체부 껍데기를 쓰고 사실상 영부인 행사로 갔다라는 지적이 오늘 언론에 많습니다. 새로운 의혹들이 조금씩 더 제기되고 있는데 잠시 후에 집중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4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깜짝. 한국일보가 오늘 일면에 쓰고 있는 내용인데 어떤 소식이길래 깜짝 소식일까요? 함께 보시죠. 동해 포항 영일망 앞바다에 140억 배럴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깜짝 발표는 어제 저희 돌직구쇼 생방송 도중에 이뤄졌습니다. 저희도 미처 사전에 알지 못했던 깜짝 발표였습니다. 과거 발견됐던 동해 가스전의 300배 이상 규모고 이 정도 석유면 4년 정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석유량이라고 합니다. 물리탐사 결과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한 건데 더 자세한 결과가 조사돼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산유국이 될 수 있다라는 일말의 희망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건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족쇄. 조선일보가 오늘 사면에 썼습니다. 어떤 족쇄일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9.19 합의를 전면 효력 정지했습니다. 일부 조항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앞서 했었는데 전면 효력 정지를 한 겁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정부의 대응입니다. 이로써 휴전선 5km 내 사격 훈련 확성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군 내에서는 대북 족쇄가 풀렸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9.19 군사합의는 이미 북한에서는 백지화한 상황. 그간 우리 쪽만 일부 지켜왔던 건데 그래서 족쇄라는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그게 해제된 겁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출구. 국민일보가 오늘 일면에 썼습니다. 함께 보시죠. 전공의 사직서 수리 가닥 정부가 입장을 선회했습니다. 복지부가 오늘 대책을 발표할 것 같아요.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는다는 겁니다. 어차피 전공의들이 복지기 안 하고 있는 거 그냥 사표 수리해 주는 게 더 낫다라고 정부가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 일각에선 이건 이거고 처벌은 처벌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마처. 동아일보 14면입니다. 마처. 이거 무슨 뜻일까요? 마지막이자 처음 세대의 준말입니다.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 서글프인데요. 베이비붐 세대와 은퇴를 앞둔 60년대생을 일컬어서 마처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처 세대가 내 노후 준비를 해놨다라는 응답이 62%밖에 안 됐다라고 합니다. 왜 꼭 자녀에게 부양받지 못한다 이라고 이렇게 단정적으로 썼을까요? 그럴 필요 있을까요? 지금까지 신문읽어진남자였습니다. 선고 나흘 앞두고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검찰 수사를 특검하겠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 추진이 나왔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민영배 의원입니다.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특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조작 수법이 동원됐습니다. 정치 검찰의 모든 수사 조작, 사건 조작을 추적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특검법을 몇 개라도 발휘할 생각입니다. 필요하다면 탄핵과 같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검찰에 대한 특검법을 이재명 방탄특검 이렇게 몰고 가는 건 비약정도가 아니라 저는 상상이 좀 안 되는 접근이라고 봅니다.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특검법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건데 이 내용이 검찰 수사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라는 겁니다. 조금 전 들으셨던 것처럼.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가 불과 나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검 추진은 논란입니다, 분명. 어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작 특검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는 이성윤, 박균택, 김동아 이른바 대장동 변호사 출신 포함 14명. 수사 대상은 부실 수사 의혹, 구형 거래 의혹, 이화영 거짓 질술 강요 의혹. 줄기차게 민주당에서 주장해왔던 검찰 술잔치의 연장선입니다. 검찰이 회의와 압박을 했다라는 그 주장 급기야 선고 나흘 앞두고 특검법까지 꺼내든 겁니다. 이거 논란인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래서 어제 작심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검찰총장 돌직구 들어보시죠. 이화영 경기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한 나흘 뒤에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 뜻과 목적과 의도가 어떠한 것인지 아실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라고 그래서 사법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한 것이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허물은 것입니다. 검찰 출신 그리고 연어 파티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수원지검의 검사 출신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선고를 불과 나흘 앞뒀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에 무언가 회유 내지는 압박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며 특검법 발의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총장, 검찰총장 발언도 들으셨고요. 일단 양심이 있으면. 양심이요? 양심이 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선고 결과는 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랄지 이재명 대표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방탄하기 위해서는 또 저럴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는. 첫 논평은 양심이 없다. 그렇죠, 양심이 없는 거죠. 지금 선고 나흘 앞두고 있는데 그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우리가 현 정부를 민주당에 공격하는 게 뭐예요? 검찰 공화국,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많이 비판을 했고. 사실 검찰 출신 인사들을 많이 임명을 했어요, 공직에.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을 딱 보면 민주당 이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검찰 공화국, 검찰 출신의 고위직들을 전부 다 가산점을 줘서 당선되게 한 거죠. 그래서 다 당내로, 원내로 끌어들였고 그 원내 검사 출신 변호사들을 하여금 거의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한 법무법인 수준의 이런 걸 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왜 고위직, 고위직 검찰 출신의 가산점을 주고 국회의원을 만들었는가 했더니 지금부터 그 어떤 본질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 사건 자체는 수사 자체가 지지부진한 것도 아니고 기소가 일부 돼 있는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기소 결과를 보고 검찰에서 수사를 막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저게 빗장을 걸겠다는 거 아닙니까? 수사 못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그리고 모든 사건에 대해서 정치의 쟁점이 되는 사건,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막 특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했던 그 공수처는 어디로 갔어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공수처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수처 폐지하고 앞으로 특검을 하자고 하든지 지금 특검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무소불위의 어떤 다수당의 힘으로 자체로. 그럼 차라리 특검 전문원 기구를 하나 만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특검 만들 때마다 엄청난 쟁점이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예 특검청을 하나 만들든지. 특검청을 만들어라? 그렇죠. 그런데 특검청. 그리고 문제만 제기되고 뭔가 자기들 불려온 게 있더라도 쟁점이 있으면 특검을 공장에서 찍어내려고 하는 저런 행태는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최상명 특검 좋다 이거예요. 김노인 특검 좋다 이거예요. 그건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는 차이는 좋다고 보지만. 대북선금 자체는 이재명 대표하고 직접 연결된 거 아닙니까? 저거 완전히 이해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방탄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명백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저는 같은 검사 출신인데 저 특검에 있어서 고유적 검사 출신들이 앞장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저럴 수가 있나. 저는 뭐 아까 양심이 얘기했지만 정도껏 해야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양심 없다. 특검 찍어내지 마라. 정도껏 해라. 1심 선고 결과는 좀 보고해라. 뭐 강도 높은 비판. 자 바로 반박 반론도 청해 듣겠습니다. 전현규 의원님 양심 없다는데요. 검찰이 정도껏 했으면 저는 특검이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아 정도껏은 검찰이나 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 진술들이 계속적으로 바뀌고 있고 이것을 폭로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얼마나 사건을 조작했으면 이런 상황까지 만들어졌겠느냐를 먼저 보면 이런 특검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라고 하는데 사실 공수처는 지금 예산도 없고 인력도 굉장히 부족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공수처를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든 것이 결국에는 국민의힘이었고 검찰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공수처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관련자들이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공수처만 믿고 검찰의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서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인정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더라면 특검법을 통해서 이에 대한 자잘못을 명확하게 따지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저희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검은 더 필요하면 발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께서는 입법권의 남용이고 사법 방해라고 하는데 입법부 방해 얼마나 하셨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불임도 한번 뒤돌아보시고 사건 조작 의혹이 나오면 총장께서 바로 잡으셨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자 이현석 검찰총장이 한마디 사실 더했습니다. 만약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재판도 특검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도둑이 경찰을 잡자고 하는 것 아닌가. 이화영 재판 유죄 선고 때는 아마도 재판 특검에서 왜 유죄 판결이 났는지 따지자고 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김병민 최군님. 그만큼 특검이 많다. 그리고 사법기관의 수사 과정과 재판 과정을 지켜보는 자세가 없다. 거대 입법 권력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그 권한을 이용해서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을 선고 나흘 전에 압박하려 들고 있다.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재판을 특검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이현석 검찰총장이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말이 안 되는 것만큼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짱방울 대북송금 조작 특검도 말이 안 된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특검 이후에는 아마 검사 탄핵, 판사 탄핵까지 시도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많은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힘은 이른바 국민들께서 정부에 대한 견제 그리고 민생이라든지 많은 측면에서 균형감을 갖고 입법 권력을 정부 견제에 활용하라고 준 의석이 사실 야당이 190석 의석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방탄하라고 저런 방식이 무리한 입법 활동하라는 의석의 힘은 아닐 건데 아마도 예상됐던 일들이 하나 둘씩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곧 선고가 되게 되는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재판 결과 저는 감히 예측한다면 유죄 선고가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아직은 단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결과적으로 그동안 김성태 회장이 진술하고 얘기해왔던 부분들 또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들 속에서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정말 동네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심에 대한 선고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사법 리스크가 본격화될 텐데 이걸 막아세울 수 있는 논리적 구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논리적 구조는 결국은 수사 자체에서부터 검찰에 무리하고 불법적인 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재판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 구조를 민주당이 만들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하나 빌드업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게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의 과정이라고 보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라고 하는 정치인 한 사람을 비호하기 위해서 민주당 전체가 달려드는 꼴이 되는데 이게 과연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적정 수준의 견제가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제대로 대변하는 활동들인지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야될 길에 대한 평가는 자연스럽게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민주당에서 특검법안이 많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많은 조간신문에서는 1일 1특검이란 표현도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1일 1특검입니다. 주말 제외하고 30일 지난주 목요일에 최상병 특검 31일 금요일에 김건희 특검 토일 공휴일 쉬고 3일 월요일 어제 대북성금 검찰 조작 특검 1일 1특검 요즘 1일 1특검 중인데 여선웅 행정관님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검? 조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조금 많은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1대 국회에서 여선웅 조금 많은 것 같긴 하다. 네 21대 국회에서 저희가 민주당이 특검 많이 했는데 사실 통과된 게 별로 없거든요. 예를 들면 그냥 실효성 차원에서 이게 과연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냐 아니면 실제로 뭐 실제로 하고 싶은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북관 행사하시니까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조금 한쪽으로만 민주당이 한쪽으로만 민생 말고 특검 이런 검찰개혁 아니면 이쪽 부분에만 너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을 주기에는 충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가 최근 22대 국회에 앞두고 연금개혁이니 여러 가지 민생 문제 정책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전격적이고 전향적인 말씀과 메시지를 많이 던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보수 언론들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약간은 좀 묻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저는 뭐 특검 관련해가지고 뭐 당위성이나 이런 거는 인정하지만 민주당이 한쪽으로만 보이는 모습은 그렇게 이제 뭐 길게 봤을 때 그게 이제 민주당한테 무조건적인 플러스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뭐 투트랙 전략을 잘 구사해야 될 텐데 어쨌든 민생 문제, 정책 문제에 있어서도 약간 숙권 정당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던졌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확정 공문에는 없었던 김정숙 여사 2호기에는 청와대 사람들만 23명을 탔다라는 겁니다. 일단 하나하나 풀어보죠. 인도행 한 달 전에 공문이 확정됐는데 한 달 전, 인도 출장 한 달 전 확정된 명단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문체부가 외교부에 협조 요청 공문 한 달 전 도종환 장관 인도 방문 예정 협조해달라 주요 일정 등등등등 타지마을은 없어요. 일정에도 타지마을은 없고 명단에도 김 여사는 없다. 작성일이 2018년 10월 5일 출장 한 달 전입니다. 그런데 정부의 행사 장관급 행사가 한 달 전에 확정 공문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날짜가 밟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달을 앞두고 확정이 됐는데 언제 이제 문제는 김정숙 여사가 끼어들었느냐 그리고 청와대 행사로 끼어들었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문체부가 작성했다는 공문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한 달 전에는 이렇게 도종환 장관급 행사로 공문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출국 일주일 전에 김정숙 여사가 추가됐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에 급하게 추가된 거면 매우 급박한 시점을 앞두고 거의 출국 직전에 추가됐다고 봐도 정부의 해외 행사 준비 프로토콜을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출국 직전에 거의 추가된 거예요. 방금 보셨듯이 한 달 전에는 도종환으로 확정됐는데 일주일 전 딱 출국 일주일 전 김정숙 여사 초청장을 인도에 요구했고 일주일 전에 인도에서 초청장이 날라왔다. 그리고 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김정숙 여사가 출국 1주일을 앞두고 끼어들면서 급하게 여러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일단 민항기에서 오늘 뭐 전용기 의원 나와 계십니다만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죄송합니다.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변경이 됐다는 거예요. 정작 전용기 의원은 지금까지 전용기를 탄 적이 없어요. 아재 개그, 썰렁 개그인데 죄송합니다. 일주일 전에 김정숙 여사가 끼어들면서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급하게 변경이 됐고 그러자 예비비 4억이 급하게 추가 승인됐다. 타지마할 인근 아그라공항 경유도 급하게 추가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급하게 행사를 추가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더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행사라고 보기엔 너무 급박하게 많은 것들이 변경되고 추가됐다라는 정황입니다. 전용기 의원님 급하게 전용기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민항기에서 전용기로 바뀌고 김정규 여사도 일주일 만에 급하게 추가되고 타지마할 일정 때문에 경유하는 일정도 급하게 추가가 되고 대영부인의 자랑스러운 자랑스러운 단독 외교 행사인데 뭐 이렇게 급박하게 서둘러서 변경하고 추가되고 껴들고 이럽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겠죠. 결국에는 인도와의 외교적 관계를 고려했을 때 인도 측에서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취해야 하고 우리가 성취해야 될 목적들이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맞추기 위해서는 충분히 협의가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맞추다 보니 이렇게 변경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인도 측의 초청장을 우리 정부가 이렇게 추가로 요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 비판하는 것을 많이 봤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충분히 행사를 앞두고 인도 측에서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이라도 오셔라라고 요청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럼 영부인께서 가시려고 한다면 당신들이 초청장을 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요구한 것처럼 보여주는 그림으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하는 것인데 저는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이지 이거를 가지고 굳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를 궁지로 몰아넣을 필요는 없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청와대에서 이런 외교 행사를 기획하거나 취재를 해봤거나 동참했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한 달 전에 김병민 최 의원님 한 달 전에 장관이 방문하기로 공문이 확정이 됐고 민항기까지 계약이 됐는데 일주일 전에 초청장이 날라와서 일주일도 안 남은 시간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하는 것으로 바뀌고 민항기가 전용기로 바뀌고 경유지가 추가되고 한 상황이 이례적이다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숙 여사가 중간에 깨어들지만 않으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이건 다 동의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행을 가는 과정에서도 보통 통상 휴가 가거나 해외여행 가이려면 최소 한 달 전에는 준비하잖아요. 비행기 예약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급박하게 가는 건 여행사 땡처리 상품이나 이런 거나 급하게 잡아서 아무 준비 없이 가는 거거든요. 일주일 전에 가는 건 여행사 땡처리 상품이나 가능한 일이다. 이게 대한민국의 맞아요. 저도 땡처리 상품을 했을 때 일주일 전에 땡처리를 했는데 일정이 내 맘대로 안 돼요. 내 맘대로 안 되죠. 비용은 저렴하지만 아니면 정말 급박하게 2, 3일 전에 뭔가 가고자 한다면 땡처리 상품이 아니면 엄청나게 비싼 금액을 주고 가거나 영부인 단독외교가 땡처리 상품이냐. 땡처리 상품은 아니지만 급박하게 끼어들어서 일주일 사이에 모든 것들을 뒤집을 정도면 갑작스럽게 민항기도 전부 취소를 시키고 그리고 공군 2호기를 즉각적으로 또 계약해서 가는 과정에 상당한 무리가 뒤따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인 상식일 거라 보고요. 저 과정에서 원래는 도종환 장관 또 문체부 직원들이 사실은 주가 돼서 가야 되는데 저렇게 계약된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결국은 청와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기에 왜 김정숙 여사와 함께 청와대의 요리사가 함께 탑승을 해야만 했는가. 이런 사람들이 같이 탑승해서 가는 모든 일들은 김정숙 여사를 위한 일정 변경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보고 그러니까 거듭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전용기에서 도대체 한 끼의 밥값을 40만 원 넘게 지불한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원래 민항기로 가게 되면 마지막 있는 타지말 일정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래 타지말이 있는 아그라라고 하는 곳에 가면 거기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일들 때문에 김정숙 여사와 타지말에 가서 거기에서 바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무리해서 전용기를 띄운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다 힘이 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군요.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던 여선웅 청와대 행정관께 질문하겠습니다. 문제의 전용기. 문제의 전용기. 전용 말고. 전용기 계약이 출국 이틀 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급박한 대통령 행사 때는 하루 전이라도 전용기 계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정도 행사. 급박할 필요 없고 급박하지 않은 행사잖아요. 이틀 전에 서둘러서 전용기까지 계약할 만한 사안. 너무 급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게 문제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 영부인이 단독 외교 회담, 외교 행보. 이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 논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대통령 영부인의 외교 활동들이 단독으로 하는 것들이 그전에도 몇 번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전혀 사실은 문제될 게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나 아니면 정치권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외교를 단독으로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시작이 됐는데 만약에 그거를 그냥 받아들인다고 하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기내식 같은 경우에도 금액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전체 전용기 기내식 평균 금액을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 전용기의 순방 당시에 기내식 금액이 많다고 하면 그거는 문제인 것 같고. 그런데 전체 전용기 비용으로 봤을 때도 평균 정도 수준이다. 청와대에 계셔서 다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상식은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 식대비도 저렇게 높지는 않다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얼마입니까? 대통령 전용기 기내식 식비가 1인당 한 끼에 50만, 60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도 같이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비용이랑 약간 좀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통령 전용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 더 오래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비행을 더 탈 수도 있어서 이 끼니를, 기내식을 더 많이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준으로 따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배현진 의원이 저 기내식비를 가져왔는데 저게 저 때 말고 전체 평균을 봐서도 그게 만약에 높다고 하면 저는 문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굳이 이거는 정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인도 방문 자체가 대통령 영부님께서 가신 건데 지금 인도 모디 총리를 만나신 건데 이 인도 모디 총리가 지금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지금 인도 역사상 두 번째로 처음 두 번째로 3년임에 성공한 총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1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겠다고 볼 때 저는 지금 인도, 힌두교의 황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지금 인도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정치인인데 이런 분과 단독 회담한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고 하면 인도 정부에서 모디 총리가 굉장히 기분 나쁠 것 같다. 아니 내가 만난 게 그렇게 문제야?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한국과 인도 간의 외교 갈래 약간 외교 간에서도 굉장히 약간 결례일 것 같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적으로 내부적으로 너무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또 오해하실 인도 분들이 계실까 봐 한국 정치권에서는 모디 총리를 만난 것을 문제 삼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제의 논란은 모디 총리를 왜 만나냐라는 게 아니라 모디 총리를 만나는 것도 좋은데 김정숙 여사가 한 달 전에 확정된 공문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전에 왜 이름이 급하게 추가됐으며 기내식에서 왜 그 많은 식대비를 썼다라고 얘기하는 거며 이틀 전에 왜 전용기를 계약할 만큼 급박할 사항으로 인도 측에서 실무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던 김정숙 여사의 방문이 급하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것을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논란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지쿠쇼를 워낙 많은 해외에서도 보시기 때문에 모디 총리를 만난 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오해 소지 있을 것 같아서. 김광삼 변호사님. 전용기를 이틀 전에 계약한다.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정치권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김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외교 외교하니까 모디 총리 한번 만난 것 자체는 그걸 지금 본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그 당시에 김정숙 선수가 갑자기 끼어들기로 갔냐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어떤 상황이랄지 증거가 나왔으면 사실 민주당이 될 건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선수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명백히 협조 공무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모든 것을 강경부, 누구죠? 강경화 장관, 외교부 장관 초청했다가 안 되니까 도정환 문체부 장관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럼 도정환 문체부 장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한 달 전에. 그런데 왜 2주 전에 갑자기 김정숙 선수에 끼어드냐 이거 문제고 아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협의를 해서 협의한 내용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2주 전에 우리 초청해달라고 아마 인도에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영부인이 오지? 그리고 김정숙 선수가 인도에서 아마 모디 총리 부인으로 제가 확실히 확인 안 했는데 그와 같이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영부인께서 어떻게 오셨냐고 우리도 깜짝 놀랐다는 얘기를 해요. 모디 총리 부인이 아니라 인도 아마 그... 대부 장관. 네, 장관이요. 장관이었던가 제가 확인 안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 장관이 이렇게 오실 줄 몰랐다고 하는데 인도에서 협조 요청을 했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민항기 대한항공 타고 갔다가 아시안항공으로 오는 걸로 돼 있었고 사실은 예산도 얼마 책정이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김정숙 선수가 나 인도 여행 가고 싶다고 부탁을 해가지고 이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쓰였잖아요. 지금 전용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용기는 대통령만이 탈 때 휴장기 걸 수 있는데 대통령이 휴장기 들고 전용기를 타고 호화 여행을 갔다 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식대 한 끼에 44만 원이라고 하는데 대한민국 특급 호텔에서도 사실 44만 원 채 먹으려고 하면 최고예요, 최고. 거기 아마 제가 볼 때는 유명 와인도 제공될 거고요. 샥스피니랄지 캐비어랄지 랍스타 제공될 거예요. 그러면 1인당 44만 원이 다른 데 비교하자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44만 원짜리가 대통령이 회의 순방할 때 정말 특이하게 한 것 이외에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어떤 협조국문이랄지 증거가 명백하면 사과를 하든지 해야지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계속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니까 국민의힘에서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인정하지 않고 사과를 안 할 거라면 그러면 의혹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특검을 해야죠. 민주당이 그처럼 좋아하는 특검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특검이 이 여행만 관련된 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샤넬과 샤넬 옷이랄지 그와 관련된 국정원 특활비 유용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문다인 씨와 관련된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부정채용한 직원의 문제도 있는 거고 따지고 보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패널들이랄지 또 민주당 인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에 쓴 분도 까보자는 거예요. 당연히 까봐야죠. 그러면 그래서 서로 까보면 오히려 윤통 쪽이랄지 김건희 여사 쪽이 더 불리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까봤을 때 누가 유리분류를 따진 게 아니고 의혹을 파헤치자는 거 아니에요? 분리, 유리분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의혹이 된 건 파헤쳐서 국민에게 알려주자는 것이 특검의 취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까보면 더 지금 여당이랄지 대통령의 분리하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하는 것은 더 손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그걸 특검의 취지도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실상 이 예산을 문체부에서 냈는데, 문체부 예산인데 그 전용기에 탑승한 직원의 대다수는 청와대 직원이었다라는 것도 논란입니다.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당시 전용기에는 36명이 탑승했는데 청와대 직원들은 23명, 64%입니다. 문체부에서는 도정환 장관과 비서 2명. 그런데 2억 3천만 원 문체부 예산이 투입됐다. 정치권에서는 문체부 껍데기를 둘러쓰고 사실상 청와대 행사였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 이야기 들어보시죠. 김정숙 여사를 들어선 그간에 제기된 의혹을 총망라하고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도 수사 대상으로 하는 김정숙 종합특검법을 발의합니다. 김정숙 종합특검법까지 발의가 된 상황인데 김병민 최고님. 문체부가 예산을 냈고 문체부 직원은 좀 서글프게 씁니다. 돈은 우리가 냈는데 갑자기 우리 민항기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김정숙 여사 방문 때문에 예산만 더 크게 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체부 직원은 몇 명 못 탔어요. 죄다 청와대 직원들만 탔다라는 건데 23명이나 문체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보이는 것처럼 대표 단장이 김정숙 여사가 아니거든요. 대표 단장은 도종원 장관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특별 수행원 신분으로 갔기 때문에 특별 수행원을 수행하는 청와대 직원들이 사실상 주빈이 돼서 전용기를 띄우고 전용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네요. 특별 수행원을 수행하는 직원들이 20명이다. 그리고 거기에 저는 지금도 요리사가 왜 갔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인도를 한번 갔다 와본 적이 있는데 인도의 음식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잘 맞지가 않아서 여행 다닐 때에도 밥통을 들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실제 거기서는 한국 음식이 전혀 맞지가 않아서 그럼 김정숙 여사의 실질적인 입맛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요리사까지 다 대동해서 간 거야? 이런 의혹을 가지기 충분한 것 아닙니까? 만약에 도종원 장관이 정부 대표단으로 가고 문체부의 직원들이 정말 인도와 대한민국 간의 교류 협력을 위해서 갔다면 요리사가 따라갈 일도 없을 뿐더러 미낭기 타고 정부 대표단이 가서 하나하나 행사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그만이었을 일이고 그럼 국민의 혈세도 엄청나게 아꼈을 것이고 또 타지마을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김정숙 여사가 하고 있는 일련의 행보들이 마지막에 타지마을 사진 하나가 남아있고 이걸 위해서 저 수많은 전용기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데요. 전용기 문제도 조금 전에 봤지만 사람이 많이 안 타잖아요. 저희 공군 2호기이기 때문에 저 공군 2호기가 저 멀리 있는 인도까지 가기에 좀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중간에 있는 급위 문제 때문에 기름값은 더 들어가고 왜 이런 일들을 벌였을까. 김정숙 여사 한 명을 빼고 나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김정숙 여사 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무리수가 많이 추가되면서 국민의 혈세만 쓴 것 아니냐. 맞습니다. 라는 주장이십니까?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야당에서도. 네. 바로 야당 전용기 의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64% 청와대 직원인데 이게 김정숙 여사의 이른바 법적 자격은 영부인이지만 저 출장에서는 특별수행원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당의 김병민 최고 주장은 특별수행원을 수행하기 위한 사람들만 다 타 있는데 이게 뭐냐.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사실 명문화해야 되는데 그 명칭이 특별수행원이지 이분이 잔장을 수행한다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청와대 직원들이 64%가 탔다라고 하는데 김정숙 여사가 공식 외교를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라면 사실상의 공식 외교는 김정숙 여사가 되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도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의 단장은 영부인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도 측에서 대통령이 못 오시면 영부인이라도 오셔서 우리 행사를 축하해달라라고 말씀했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우리도 사실 평창올림픽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못 오면 트럼프 대통령 딸인 이반카라도 와서 우리 행사를 축하해 주세요라고 부른 적도 초청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건들은 외교적인 사실 결례라고 하는데 외교적으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로 구성되어 있고 어거지로 이것들을 망치기 위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건들을 가지고 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 아니 여당의 당권 경쟁을 위한 저는 노리개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검 얘기도 말도 안 되는 게 사실 이준석 대표도 이거는 생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특검이라 함은 검찰의 수사를 믿지 못하는 야당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특검을 하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요새 특검, 특검 말 계속하니까 본인들도 특검 주장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한번 키워보려고 하는 심산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사실상 영부인의 외교 행사니까 당연히 청와대 직원들이 많이 동행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다라는 반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문체부에서 다 냈는데 문체부 입장에서는 저만은 돈을 낼 필요도 없는 장관급 방문 행사였는데 돈만 내고 정작 문체부 직원들은 전용기에 동행하지 못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문체부 장관이 바지사장이었다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문체부 장관 바지사장설 들어보시죠. 기내식에 6천만 원을 넘게 사용했다거나 도저히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을 만한 그런 팩트들이 더 밝혀지고 있거든요. 영부인이라는 것은 대통령의 부인으로 사실은 국가 최고 권력자에 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시선으로 보시기에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특혜성이다 라는 의혹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대통령 전용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을 거의 바지사장격으로 단장으로 앉힌 다음에 특별수행원으로 가는 이상한 모습을 띄웠거든요. 배현진 의원이 아주 흥미로운 표현을 했는데 여선 행정관님 바지사장 이 사실은 바지사장의 사전적 정의는 누군가 권한이 없는 사람을 마치 권한이 있는 듯 사장으로 내세우고 사실상의 권한은 아무것도 없고 그 밑에 누군가가 숨어서 사실상 권한을 다 누린다. 실질적인 지위가 다 있다. 그런 걸 바지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왔던 내용으로만 보면 당시 문체부는 바지사장 아니었냐라는 여권의 지적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차제에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지위를 약간 조금 명문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통령의 영부인에 대한 외교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다 시작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대통령이 같이 갔다고 하면 이런 건 다 문제가 안 됐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안 가고 영부인이 단독 외교를 했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전용기 탔다 안 왔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시비가 생기는 것인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야기는 끝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계속 이 외교 순방, 순방외교 그리고 이 외교 활동을 계속해야 되는 대통령과 약간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같이 회석을 하게 된다고 하면 굳이 여당이 이렇게까지 막 공격하는 것이 자기 발목 잡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이제 특병 수행원 그리고 공식 단장은 문체부 장관인데 문체부 직원들을 왜 안 갔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이게 이제 영부인의 외교 활동을 OK를 해주면 다 별 큰 문제는 아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이제 금액 같은 문제도 문체부 예산이 왜 쓰였냐 그리고 금액이 되게 작아갔는데 갑자기 이제 기내식이든 아니면 출장비가 굉장히 올라간 게 결국에는 대통령 정상 외교라는 수준으로 김정수 여사의 인도 방문이 추진됐기 때문에 그에 맞는 격이 다 이제 갖춰진 거죠. 요리사 같은 문제도 만약에 그게 이제 정상 외교급 외교가 아니었으면 같이 안 가는 건데 이제 요리사나 정비사나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따라 붙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이 문제를 크게 문제 삼는 게 이게 국익에 무슨 도움이 될까 사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계속 듭니다. 그렇군요. 여권에서는 더 비판이 나옵니다. 문체부가 이름만 빌려줬다 껍데기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부인이 가시는 건 좋은데 굳이 영부인이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행사에 급하게 추가되면서 예산이 겁잡을 수 없이 불어나다 보니 이 논란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걸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 행사다라고 엄청난 의미부여를 하면서부터 논란이 더욱더 커진 셈인데 그리고 나서 속속 드러나는 이 문체부 바지사장설 껍데기 얘기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2018년 다지마을 방문 당시에 전용 2호기에 탑승한 36명 중에서 대부분이 청와대 사람들이었고 단장인 문체부 장관과 비서관 한 명 단 두 명밖에 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체부는 이름만 불러준 껍데기였고 실질은 김정숙 여사의 관광, 외유 아니었나 김정숙 여사의 버켓리스트를 달성하고자 하는 여행이었음을 충분히 더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바지사장의 껍데기까지 나왔어요? 바지사장의 이 얘기가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우리가 굉장히 이 사안을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외교를 위해서 돈을 좀 많이 쓴 것처럼 외교를 위해서 전용기를 탄 것처럼 그래서 아니, 국가 이익을 위해서 전용기 타고 돈 좀 많이 썼는데 이게 뭔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나타난 본질을 보면 외교를 빙자한 여행이었거든요. 초호화 여행. 그러면 초호화 여행이 되는 경우는 국민의 혈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의 혈세를 어느 대통령 부인위에서 썼다고 한다면 이건 부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시각이 부패 시각이 아니고 단도 외교, 가서 국위를 선양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을 여기다 믹스를 시켜버리니까 이 내용 자체가 호도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대표 단장은 문체부 장관, 도정환 장관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특별 수행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공식 수행원은 인도대사 부부였어요. 특별 수행원 가면 어떻게 보면 대표 단장의 부수적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행사 자체가 대표 단장 위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문체부 위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모든 초점은 김정수 여사를 위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런 의심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셀프 초청 그런 문제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이 안에는 타지마을 가는 일정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전용기를 투입했을까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경우가 타지마을 가려면 아그라 공항을 이용해야 하는데. 아그라? 네, 아그라 공항을 가는 민간 비행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전용기를 투입해서 아그라를 갈 수 있게 만들어진 거고. 전용기는 계약하면 아무 데나 갑니까? 그렇죠. 안에서 미리 계획 세워서 예산 세우면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타지마을 가는 일정이 없었는데 그 직전에 끼고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 여행이 어떤 외교를 위해 간 게 아니고 타지마를 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용된 게 아니냐. 그 부분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특검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하고 싶으면 아까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특검이라는 것은 야당이 여당이 제대로 안 왔을 때 하는 게 특검이라고 하는데 특검법에 그런 거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김정수 여사와 관련해서 수사하고 있지도 않는 사안에 대해서 왜 특검을 하느냐. 수사가 이루어지고 혐의가 있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진숙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고발돼 있잖아요.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문다일 씨 수사하고 있잖아요. 다 조건이 갖춰져 있어요. 그러면 검찰의 어떤 수사가 이루어질 때인데 왜 여당이랄지 여당에서 특검을 하자고 하느냐. 자, 만약에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검찰에서 수사하면 민주당이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또 조작이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공정하기 위해서 특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수사의 신뢰성을 해칠 게 뻔한데. 더군다나 수사하는 도중에 조금이라도 분리하게 수사하면 또 민주당이 특검하자고 할 거예요. 그럴 바에는 특검하는 거예요. 특검천을 만들자. 특검의 요건에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체를 이준석 대표도 수사가 하고 있지 않다랄지 아니면 이건 야당이 특검을 요구한다랄지. 이건 궤변이죠. 특검법에 그런 내용 하나 나와 있지도 않아요. 국민의 의구심을 어떤 범죄와 관련된 부패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는 특검을 하라는 게 특검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런 논리는 맞지 않는 겁니다.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특검을 해서 혐의가 있어요. 김정수 여사 이 건에 대한 혐의가 뭔지 결국에는 부정부패니, 비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예산 낭비 하나거든요. 국고 손실. 그러니까 대통령, 어쨌든 영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외교활동이라고 했으니까. 이 외교활동에 대해서 특검을 해가지고 예산 낭비를 지적하기 위해서 특검을 한다. 저는 이거는 조금 진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얘기할게요. 지금 직권남이라든지 국고 손실이 있는데 지금 이것만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인정이 되면 이제 부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문다일 씨랄지. 그다음에 항상 문제가 됐던 게 뭐예요. 샤넬 의혹과 관련된 부분. 국정원 특활비 가지고 옷이랄지 장신을 샀다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에 제기하는 의혹과 거의 거의 비슷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합쳐서 특검을 하자는 것이지 외유 나갔는데 돈만 쓰고 왔다. 이걸 특검하자는, 이거 하나 가지고 특검하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어떤 명분 자체는 문제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야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것을 외교냐 아니면 여행이냐, 외유냐라고 보는 시각이 판이하게 달라서 각각의 개인적 견해를 전해드렸습니다. 특검이 성립되지 않을 사안이다라는 야당 측의 반박과 충분히 특검을 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여권의 의견도 같이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가 하면 이 영부인 얘기가 나와서 어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를 시사하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김건희 여사 소환해야 하지 않느냐는 좀 필요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단 이 사건만이 아니라 모든 사건에 있어서 제가 검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그러한 원칙과 기준을 우리가 견지해야 한다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웅 최후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이원석 검찰총장이 혐의가 있다면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니 원칙은 소환 조사다라는 입장을 시사한 것이다 라는 분석이 오늘 많습니다. 네, 이원석 총장이 시종일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가 진행될 것 같은 얘기를 해왔죠. 중간에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되면서 과연 대통령 배우자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이 부장급 검사들은 그대로 유임이 됐습니다. 그럼 남은 건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를 정말 소환 조사할 것이냐 아니면 서면 조사로 적당히 끝낼 것인가에 대한 여부가 남아 있는데 실제 이원석 총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성역 없는 검찰의 조사를 통해서 소환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무혐의 처분이 나오든 결과가 나왔을 때 나름대로의 국민들의 수용성이 있을 텐데 그것 없이 그냥 소환 조사를 하지 않고 적정 수준 넘어가게 되면 야권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더 힘이 실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런 내용 속에서 검찰이 기본적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위해서라도 이원석 총장은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포항 영일만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다라는 대통령의 발표와 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이 사실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됩니다. 상업적인 개발은 현재로는 한 35년 정도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저는 최대 매장 가능성 140억 배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140억 배럴로 현재 가치로 따져보면 삼성 총시총의 5배 정도가 됩니다. 삼성의 총시가총액의 5배의 가치에 상당하는 원유가 포항 앞바다 심해에 묻혀 있다. 대통령과 장관의 이 같은 상세한 발표 그 배경에는 1년여간의 담당 주무부처의 심층 조사가 있었다라는 게 오늘 각 언론들의 취재 내용입니다.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저 팀은 광개토 팀이었다고 하고요. 저 프로젝트는 대왕고래였다고 합니다. 140억 배럴 매장이 추정되고 있고 27년, 28년 공사가 들어가면 35년에는 상업 개발할 수 있다? 굉장히 그래도 단시간이에요. 10년 남짓 뒤면 석유 팔 수 있다는 거니까. 저 지역을 심해에 여러 가지 레이저 기술로 1년여간 측정을 하고 관측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1년여간의 심층 조사 결과 최대 140억 배럴 매장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원은 가스가 75%, 석유가 25%, 석유의 매장량은 4년치, 가스의 매장량은 29년치. 와, 대단한 매장량입니다. 대단한 매장량입니다. 삼성의 시총 5배 상당한 금액이면 김광삼 변호사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게 장관의 말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현실화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유국이 될 수 있거든요. 더군다나 140억 배럴이라면 이건 엄청난 거예요. 아마 저게 정말로 현실화되면 산유국 수준으로 한 27위, 28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광산이랄지 저는 석유 시추 같은 것은 사실은 이게 안에 들어가서 정확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구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는데 저게 지금 예상인 거거든요, 예상. 그래서 사실은 저거와 다를 수가 있다는 거고 아마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거 보면 이제까지 어떤 결과를 보는데 평균적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 것 같고 원래 장관이 발표한 게 맞거든요. 그러면 저 정도는 엄청난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흥분해서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일부에서는 저걸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으니까 정치적인 어떠한 요소를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것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해외 업체랄지 관여 기관들이 다 많이 있기 때문에 저것은 과학적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20%라고 하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 보면 확률이 20%면 저기서 석유나 천연가스를 시초에서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전문가들 얘기는 20%면 엄청난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데 또 비용이 엄청 많이 든다고 해요. 시초공 하나 뚫는데 이제 천억이 든다고 하니까 적어도 5개 정도는 뚫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5천억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5천억 들었는데 이게 효용 가치가 없다. 그러면 5천억 날리는 거지만 그래도 당연히 시도를 하고 저게 성공했을 때 어떤 대한민국의 위상이랄지 GDP랄지 경제적, 재정적 측면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런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단순 계산하면 시초 비용이 한 5개는 뚫어야 된다면 1개당 1천억, 5천억 플러스 알파. 그런데 앞서 장관 얘기 들었는데 성공만 하면 2천조가량. 5천억을 쓰고 성공하면 2천조가량의 석유 잭팟이 터지는 건데. 오늘 많은 조간신문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그냥 단순히 한국석유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차원의 판단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액트지호사에서는 석유 42억 2천만 배럴의 탐사 자원량이 있는 구조다라는 결과를 확인받았다라고 하고요. 서울대학교의 최정근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는 최소한 시출을 해서 자원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다. 물리탐사에서 시추해봐도 좋겠다라는 평가가 나온 만큼 시추의 시도는 해볼 만한 상황이다라고 전문가들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가능성과 경제성. 어떻게 될까요? 함께 보시죠.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세계적으로 석유 탐사 성공률은 20% 대외 10%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 A 정유업계 관계자. 심해 유전 개발은 글로벌 정유사들도 시조 자체를 하지 않는다. 심해 유전 개발이 그만큼 어렵다라는 겁니다. 탄소 중립이 세계적인 목표. 많은 비용 들을 필요가 없다.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오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그래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 생각합니다. 전용기 의원은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해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보통 산자부 장관이 발표하는 건들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기 때문에 그 책임론에서도 대통령은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유국이라는 그런 명성을 가지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막을 필요는 없다. 여기에서 사실 정치적인 판단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떠나서 충분히 토론을 해보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데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용기 의원. 대통령 발표와 정부 발표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시도해 볼 만하다. 김병민 씨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내려줘서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라 2007년부터 진행됐던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대한민국의 심해 유전 개발을 위한 준비들을 해왔고 또 결국은 과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개발 가능성들이 점점 높여왔는데 전체적으로 한 세 단계의 단계를 거쳐서 심해 유전 개발들이 진행된다 그래요. 첫 번째가 물리탐사. 물리탐사의 과정들을 거쳐왔기 때문에 이 영일만 앞바다에서 실제 석유와 가스가 묻혀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기본 판단이 된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탐사 시추 단계가 들어가는데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시추공 하나에 1천억씩 총 5천억이 들게 되니까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5천억을 날릴 수도 있지만 현재 단계 속에서 20%의 가능성이라는 건 정말 적은 가능성이 아니고 세계 최대 심해 유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가이아나 광고 같은 경우. 이게 결국은 우리가 2007년부터 준비했다 그랬는데 그 비슷한 시기부터 준비를 해왔고 우리가 갖고 있는 20% 가능성보다 훨씬 낮은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재팟이 터져서 대단한 양의 전 세계 심해 유전의 가능성들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 대한민국도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쯤 여기에 대한 중간적인 결과들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산유국으로서의 명성과 위상, 이건 후대의 엄청난 대한민국 국국으로서의 가치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실패할 가능성도 여전히 공존합니다. 그래서 국민적 동의를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는 길들을 나서기 위해 대통령도 국민께 대국민 보고를 한 상황이니만큼 정치적 차원의 접근이 아닌 대한민국 국가의 미래를 위한 접근 차원에서 이 문제를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 돌직구쇼를 보고 계신 국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볼 만한 시추공 하나당 1천억 해볼 만한 시도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해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판단이다라고 긍정적인 의견을 주었지만 민주당에서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전환 위한 국면 전환 아니냐라고 비판적인 입장을 내기도 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 역시 국회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매장량이나 사업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대통령이 매장 추정치를 발표하는 것이 섣부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첫 탐사부터 생산까지 약 7년에서 10년이 소요됩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발표가 하락세의 지지율을 전환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 발표는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공은 최태원 SK 회장이 계열사 CEO들을 소집했습니다. SK 직원들에게도 사과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그 내용 살펴보죠. 어제 오전 임시 스펙스 축구협의회 참석. 계열사 CEO들이 참석하는 그룹 현안 논의 자리라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개인적인 일로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판결은 유감이다 라며 명예를 위해 진실을 바로 적혔다라고 입장을 냈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도 사과 편지를 띄웠다고 하는데 SK 브랜드의 가치, 구성원의 명예와 자부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생각해도 수긍하기가 어렵다.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으로 보이는데 다만 방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직원들에게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어떤 비윤리적인 외도에 대한 얘기보다 방점은 법원이 우리 SK의 성장의 역사와 가치로 부정했다라는 식의 방점을 더 찍은 것으로 보여요. 여성원 행정관님. 그런데 저는 그 2심 판결을 보고 꼭 그렇게 생각할 것인가. 예를 들면 지금 홍준표 시장도 이야기했듯이 전 국민이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어찌 됐든 SK가 초기에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세용 씨와 결혼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약간 조금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2심 판결이 최종으로 확정이 돼서 실제로 최태원 회장이 본인의 지분을 이렇게 팔아서 현금으로 지어줘서 경영권이 흔들려서 결국에는 SK그룹 전체가 흔들린다. 이렇게 확대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약간 좀 과하다. 예를 들면 지금 최태원 회장의 이야기대로라면 최태원 회장이 물러나도 꼭 본인이 워너가 아니라도 SK그룹 잘 굴러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과거에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아마존이나 MS 이런데도 다 최대 오너가 최대 주주가 이혼 소송해가지고 빌게치가 수십 조 물었는데도 MS 굳건하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인의 개인적인 관련된 일 관련해가지고 꼭 그룹에까지 뭔가 영향을 미쳐가지고 쉽게 말하면 내부 결속이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경영권 물러나면 물러나는 거죠. 전문 경영회한테 맡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김병민 최후님. 저 사과문을 두고도 뭐 갑론을박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제대로 된 사과냐. 아니면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는 SK의 어떤 비자금 유입 서례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는 만큼 SK 역사에 대한 구성원들의 어떤 자부심을 지켜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추가적인 재판 과정들을 대비한 포석이겠죠. 결국 2심 재판 결과에서 인정하게 된 것은 정경유착의 고리, SK의 성장 과정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이었던 노소영 관장이 있었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입됐던 300억의 비자금, 그 비자금이 SK를 키워냈던 실체가 됐다고 인정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책 배우자에 관련된 상황 속에서 그 이혼 소송으로 인한 그 막대한 돈을 노소영 관장에게 해당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여서 이 정경유착의 고리 때문에 SK가 성장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온 역사이기 때문에 SK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야 나중에 추가적인 재판 과정에서 논리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SK 직원들이 볼 때는 아름다운 사랑을 본인이 스스로 얘기해서 찾아 떠나지만 않았어도 SK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을까요? 아름다운 사랑을 찾지만 않았어도? 아니, 최태원 회장이 대놓고 얘기하는 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게 되는 게 ESG 경영이라든지 사람 중심의 경영 등에 대한 얘기들을 꾸준하게 공개적으로 해왔거든요. 결국은 그런 과정들이 이혼 소송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감정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일부일처제인데 이런 방식으로 도대체 그동안 함께 살아왔던 배우자를 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저는 이 국민적 감정도 2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일들에 대한 솔직한 반성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도 함께 진행이 돼야 구성원들에게 어느 정도 공감이 있을 텐데 그냥 본인 재판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여러분과 함께 만든 SK 이런 식의 주장들이 과연 전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과연 2심 판결 그대로 3심에서 인정될까? 여부도 법률적인 관건과 논란에 있습니다. 3심에서 따져볼 것들이 은근 많다라는 거죠. 함께 보시죠. 3심의 주요 쟁점. 이 노태우 비자금 여부를 두고 최태원 회장은 받은 바 없다라고 하고 있고요. 노소영 측에서는 300억을 제공하고 어음을 받았다. 노소영 관장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2심 재판부는 노관장의 주장을 받아들였죠. 통신사업 진출 특혜 여부. 사업권을 반납했다가 YS 때 공개 입찰에 성공한 거다. 노태우 정부랑은 상관없다라는 주장이고요. 노태우 정권에서 다 뒤에서 무용적으로 지원을 했다. 우리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SK가 어떻게 SK텔레콤 통신사업에 진출했겠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 범위에 대해서도 혼인 후 취득한 부동산 예금 일부 계열사 주식 등에만 해당해야 된다라는 최장 주장과 SK의 주식, 부부 공동생활과 무관한 지출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노관장의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김광삼 변호사님. 쟁점이 세 가지에서 팽팽하게 갈리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일단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 전문가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법리적 판단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사실적 관계에 대해서는 손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최태원 회장 측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자체는 다른 일반 이혼 사건과 좀 달라요. 왜냐하면 사실적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적 관계가 법률적 관계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관계를 판단해야 하고 법률적 관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실적 관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 법조인들이 가사 사건을 생각하는 그것과 다른 양상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 사건 자체는 아마 대법원에서 판결을 하게 되면 굉장히 앞으로 어떤 이혼 사건에 있어서 재산분할 사건에서 엄청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거의 많은 언론이랄지 또 많은 법조인들이 마치 2심 판결 그대로 확정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변경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일단 비자금과 관련해서도 정말 이 부분이 유입이 돼가지고 증권에서 인수했는지 여부랄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설사 유입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을 재산가치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걸로 과연 인정해야 하느냐. 이건 체증법칙과 관련해서 좀 약간의 논란이 소지가 있는 거고. 그런데 방패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이동통신할지 이런 것을 인수할 수 있게 해줬다 이렇게 하는데 또 최태원 회장은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이동통신을 받았는데 그때 정경유차의 문제가 돼서 또 반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논제가 사실정병에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SK 주식 분할에 있어서 어떤 가치 상승에 기여했는가도 중요하지만 그걸과 별도로 떼워놓고 볼 때 과연 SK 주식 회사가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느냐. 이게 대법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가수 김호중 씨의 근황이 보도되고 있는데 유치장에 이어 구치소에도 독방 수감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독방 수감도도 보도되고 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유치장과 구치소에서도 김호중 씨는 독방 수감되는 게 맞습니까? 모르겠어요. 아마 내부에 규정이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독방 보면요. 엄청난 시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유명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방을 썼을 때 유해를 당할 염려도 있고 아마 그런 부분을 고려한 게 아닌가 싶어요. 아마 저 독방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랄지 유명한 정치인의 어떤 독방과 면접이랄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마 구치소의 입장에서 보면 무언가 같이 혼방을 썼을 때 어떤 올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저렇게 독방 쓰면 안 되죠. 일반 7, 8명 쓰는 혼방 쏴야 하고요. 거기서는 상대방이 같이 있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너무 쫓고 그래서. 그런데 독방을 또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독방을 또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기 때문에 너무 외롭고 대화 상대가 없거든요. 그런데 아마 저건 구치소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저런 배치를 한 것이지. 저게 제가 볼 때는 꼭 특혜를 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런 감에 일부 팬들 사이에서 김원중 씨가 100억을 사회에 기부했으니 음주운전쯤은 선처해달라는 요구를 한 것과 관련해서 많은 누리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는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100억 기부 중 75억 상당은 앨범으로 기부했다는 것이 밝혀져서 더욱더 논란입니다. 김원중 씨 공식 팬카페 기부 내역이 4년간 97억 1,260만 원을 기부했다는 건데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트리키의 지진 복구 2억, 수재민 돕기 3억. 그런데 이 집 앨범을 52만 장 기부한 게 70억 상당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억가량의 기부액 중에서 75억 원은 앨범으로 주었다라는 것이 또 논란입니다. 물론 앨범 기부도 가치가 있겠죠. 전용규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선처를 바라고 사회봉사하는 경우를 있습니다만 이렇게 돈을 기부하는 방식을 통해서 선처를 해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 이후에 이것을 반성하는 과정 중에서 또 다른 무언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팬카페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눈살을 찌푸리기에는 충분한 요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소식 3가지 짚어봤습니다. 정부가 이 오물풍선에 대한 계획을 체부로 9.19 군사합의 전면 효력정지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이렇게 되면 군사훈련도 할 수 있고 대북 확산기 설치도 가능해집니다. 군사합의 사실상 북한이 백지와 백지장 선언했는데 우리만 고수하고 있었던 터라 군 내에서는 대북 족쇄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실 남북신뢰회복대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한다. 대북 확산기 재개, 법적 제한이 해소됐다는 평가 나오고요. 군사 붕괴선 이내에 대규모 실기동 포병 사격 훈련이 가능해진다. NLL 일대의 해궁함전 기동 훈련과 포 사격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저 9.19 군사합의 때문에 K-9 자주포 실사격 훈련을 인근에서 못하고 빠지라고 하잖아요. 빠지에 싣고 내려와서 밑에서 엄한 데다 두고 쐈다라는 건데 이제는 제대로 훈련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엇보다 오물풍선을 저렇게 대놓고 쏘면서 대한민국의 국민들과 정부와 군을 무시하는데 우리 정부가 대응 훈련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됐다. 이미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백지장처럼 꾸긴 상태에서 우리만 저거를 고수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군 내에 지적과 요청이 상당히 많았던 터였습니다. 김병규 최고 어떻게 봅니까? 네, 파기가 아니라 효력 정지입니다, 정확한 건. 하지만 북한은 이미 9.19 군사합의에 대한 파기 선언을 한 상태고 NLL 지역에서의 포사격을 비롯해서 지금 6, 해공 모든 곳들에서의 9.19 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행동들을 해왔죠.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도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혹시나 우리 국민께 위해가 가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측면에서 이 9.19 군사합의에 관한 존중들을 해왔습니다만 이제는 저 오물풍선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바로 집 앞까지 위해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기에 가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의 훈련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아마 이런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함께 강력한 훈련들이 진행되게 되면 북한으로부터의 상당한 도발이 예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완벽한 대비태세를 갖추면서 북한에게 더 강한 대한민국의 힘에 대한 가능성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 하나는 남남 갈등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북 풍선 보내는 대북 전담 보내는 일 때문에 꼭 북이 이런 행동을 한 것처럼 양비론적 시각에서 접근하는데 이건 양비론적 시각에서 접근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굳건한 단결과 의지, 단합 이 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에서 여야 정치권에 합신된 의견 위치가 적어도 대북, 북한을 향한 정책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수원 행정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오물풍선 때문에 용산과 여권 그리고 군내의 강경 목소리가 그러니까 매파적인 목소리가 상당히 득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19 합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북한이 쉽게 말하면 정상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을 약간은 조금 움직이기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막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이렇게 풀고 쉽게 말해서 강대강 대치로 가는 게 실제 이 국민의 약간 불안과 우려를 약간 좀 해소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민주당의 서윤교 최교호 의원이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이 남쪽의 삐라살포 탓이다 라고 얘기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북한의 명백한 도발을 우리 탓을 한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은 굴종적 대북관과 저자세로 일관하면서 김정은의 신기 경호에 몰두했고 북한을 이 지경으로 만든 민주당도 굴종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물풍선을 날리게 된 바닥에는 남쪽에서 대북 전단 삐라를 살포했기 때문입니다. 예측된 피해 정부가 배상해야 된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뿌린 것을 도발을 한 것을 정당화하는 듯한 발언이고 저것을 대한민국의 탓으로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인정한 셈이어서 논란이 굉장히 거셉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 말은 김여정이 했던 얘기 아니에요. 김여정이 한 말이다. 김여정이 한 말은 그대로 저걸 그대로 반복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재명의 변호사님은 뭐라고 했어요. 양쪽 다 자제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부르는 대북전단하고 확성기는 아직 않고 있지만 확성기하고 오물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평화적 수단입니다. 북한이 아무런 체제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왜 대북전단을 이렇게 무서워합니까? 왜 확성기를 무서워하죠? 이건 전혀 평화적인 수단이에요. 오물은 평화적인 수단이 아니죠. 그리고 이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같이 볼 수 없는 사안이거든요. 그들이 우리 쪽에 삐라를 보낸다랄지 확성기를 튼다랄지 그러면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체제의 우월성이 서로 경쟁하는 거니까. 그런데 저걸 가지고 양식이 자제를 해야 한다? 아니면 마치 우리가 원인을 제공했다 저렇게 하는 것은 북한이 편을 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도 좀 주저하고 있지만 잘못을 하면 회초를 들여갖고 종아리 때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만 더 해봐라. 확성기 틀 거야.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걱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또 확성기 틀고 대북전단 보내면 또 강대강 대치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강대강 대치해서 채찍을 줘야죠. 그래서 도발하지 못하도록 예방적 효과가 있는 건데. 그런데 절충형을 제가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냥 너무 강하게 가면 또 약간 저게 비정상 국가이기 때문에 좀 약간 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물을 한 번 투기할 때마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삐라 날린다. 3개월 동안 확성기 한다. 그다음에 너의 행동을 주셔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대응을 하면서 가야 한다고 봐요. 그래서 그럼 저쪽에서 함부로 오물을 못 날리겠죠. 또 오물을 날리면 6개월 동안 앞으로 한다. 그다음에 또 1년 한다. 그런 식으로 저걸 막아줘야 돼요. 이대로 가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거예요. 지금 강대강 대치이네, 앞으로 불안하네, 접경제 그런 말을 하니까 더 북한이 날뛰고 있는 거죠. 저걸 제어해 주자는 거예요. 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죄들이 우리한테 한 방법보다도 훨씬 더 강한 방법을 쓰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대책 방법을 두고 논의도 나오는 가운데 서영규 최고위원의 저 발언이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인데. 북한의 도발을 대한민국의 삐라살포 탓으로, 남쪽의 삐라살포 탓으로 규정한 저 발언. 저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도 남쪽의 삐라 탓이다라는 논리로도 해석될 수 있다라는 비판이 정치권에서 서영규 최고를 향하고도 있습니다. 전용규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삐라 뿌린 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김여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서영규 최고위원의 이야기 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대한민국 탓으로 한 게 아니고요. 북한이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채찍 든다고 말 듣는 사람이 있고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이미 여러 가지 하는 행동들을 보면 애초에 말이 토하는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다 채찍을 든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서 조금 회의적인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강대강으로 붙어서 저 사람들이 한 것에 배로 한다고 했을 때 저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라면 오히려 더 평화적인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대북전단을 살포해가지고 더 부추겨가지고 몽둥이 찜질로 통해서 저 사람들을 방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게 제대로 먹힐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는데 말 안 통하는 사람한테 채찍 든다고 더 얻나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라는 겁니다.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두면 안 되고 사실 저는 안보의 구멍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대북전단의 확산기가 저게 평화적인 방법이에요. 안보의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 군에서 레이더를 계속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육안으로도 확인하는 것들이 레이더 부대의 숙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풍선을 확인하지 못했고 풍선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본토까지 날아오게끔 한 것. 이것에 대한 안보 구멍의 지적은 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오물이 아니었고 실제로 비평화적인 방법에 체류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었다고 하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안보는 안보대로 챙기고 그다음에 북한이 제정신이 아닌 모습들을 보여줄 때 어떠한 대응책을 강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군과 정부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는 아는 겁니다. 확성기는 많은 전문가들이 매우 효과적이다라고도 입을 보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리대사. 어제도 제가 류 대사 만나서 인터뷰하고 취재했는데. 확성기 방송으로 군인 정신 전력이 와해 가능하다. 태용고 전 의원. 북한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를 흥얼거린다. 실제 북한 군인들이 이등병의 편지 좋아해요. 안찬일 소장. 전방 군인들이 확성기 방송 듣는 게 군복무의 낙이다. 정부 소식통. 북한으로서는 MZ 군인들을 이탈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있다. 꽤 북한으로서는 우리 쪽의 확성기 방송에 대해서 우려할 만하다라는 겁니다. 사실 확성기는 평화적인 대책이긴 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조금 전 이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비 효력정지에 대한 내용도 의결됐다라는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김진애 돌직구쇼 계정에서 시청할 수 있는 김진애 더라방 시작됩니다. 오늘 못다간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더라방 오늘 한번 풍성하게 꾸며볼까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돌직구쇼 계정으로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